지난 18일 우리학교 입학처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수시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. 이날 모든 실기우수사 전형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으며, 학교생활중실자, 지역균형, 특성화고졸재직자 등 일부 학생부종합전형의 최종 합격자도 발표됐습니다. 올해 서울 캠퍼스 수시전형의 경쟁률은 약 30대 1을 기록해 28대 1을 기록한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. 아직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지 않은 네오르네상스, 고른기의 전형은 논수루수자 전형과 함께 다음 달 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